가정이오 가정이오 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잘받을게요 감사합니다 와 나이스 드디어 개같은 게임 깨버렸네 아 근데 일단 잠깐만 일단 잠깐만 저 일단은 쉬프트하고 찾아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야 마지막 깬거만 다시 보자 템이 좋았어 템이가 아이템이 좋았어 일단 여기가 여기가 대박이었어 한대도 안 맞아 여기가 잘 봐 공략드립니다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 이거 제가 풀리하는거에요 지금 자 여기가서요 그냥 밟아서 저기있죠 저기 가서 떨어지세요 밟으셨죠 그럼 여기서 앉아서 던지시구요 주수세요 밟아서 저 이걸로 잡아주시구요 이걸로 밟아서 죽이지 말고 내려가서 앉아서 창 던지세요 그러면 다 죽이죠 먹으세요 그럼 좀 먹고 또 먹고 바로 그냥 가서 됩니다 여러분들 이따가 떨어지니까요 천천히 천천히 오죠 그러면 오죠 오면 오죠면 밟으세요 갔죠 다시와요 그러면 또 점프로 그렇죠 됐죠 이러면 한대도 안맞습니다 네네 자 다음 스테이지 가볼까요 가 가볼까 가 가 가 가 재민이 이 개소리하고 있었네 아무튼 좋았구요 마지막 가보자 여기가 진짜지 여기가 와 여기가 진짜 외기야 잡았으면 쪘 아 관통이지 맞다 관통이지 오케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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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너밍했어 아 아 우리 담배가 깨는 건데 잘 봐 아 원래 원래 이게 진짜야 자 왕까지 왔네요 후 니네는 이런 주인 만나지 마라 자 이렇게 가볍게 창을 던져주고요 이렇게 네 쏘세요 그러면서 변신된 걸 잡아야 되는데 어이쿠 리치가 짧았네요 저 리치가 아니다 보니까 못했네요 자 밟아주면서 또 탕 던지세요 회수를 못하기 때문에 천천히 이렇게 밟아주고 이렇게 딱 구매력을 던집시다 안 닿았네요 여기서 밟아주고 어 변신된 데 그러면 이렇게 된 거 그냥 단과로 잡죠 이렇게 아이고 자 여기서 오성 깼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시시하게 6천번 깬 거를 또 6천번 깨버렸네요 6천번 깨버렸네요